요거 보자. from nothing to realistic characters. 이게 from to 니까 무에서 뭐 모르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realistic한 캐릭터로. 현실 속 캐릭터로. animation is loved by people over ages. 해석 생략한. it is fun to watch full-length animated movies. 가주어. 응? 그 다음 to watch가 진주어겠지. 그럼 full-length니까 장편이지 뭐. 응? length가 길이잖아.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보는 건 재밌지만. but it is also interesting. 역시 이시가 좋아하다. 요번엔 진주어가 to know. to know how they are made.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아는 것도 재밌다. 되지. to know 안에서 이제 간접인물이 또 쓰인가냐. how they are made. 이렇게 또 쓰인가냐. 그치? 이 문사 주어진 문사야.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을 설명하는 거야. once가 일단 뭐 하면 이럴 뜻이잖아. 접속사로. 첫 번째 단계. 1단계. story idea가 선택되면. 그니까 이야기의 어떤 줄거리에 대한 아이디어가 선정이 되면. 그러면 영화 제작자가 write text treatment. 소위 text treatment라고 하는 걸 쓴대. 요게 뭐냐면 this is short summary. 짧은 요약권이라고 하는 거지. 그니까 전체 메인 아이디어를 짧게 요약한 그런 걸 text treatment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text treatment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 it usually has some basic ideas. 기본적인 아이디어 같은 게 있는데. but. 그런데. can still be changed. 아직은 바뀔 수가 있냐.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 다음 단계가 단계가. 이제 첫 번째 단계가 text treatment였잖아. 그 다음 단계는 the story artist들이 있어요. story artist. 그니까 스토리를 또 다듬는 사람이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아티스트. 이야기를 이제 스토리 작가들인데. 얘네들은 그림으로 표현을 하네. 이렇게. draw story boards. 스토리 보드로 그리는 거 아니야. 그 장면의 story board. 스크립트 소개. 이해가? 그러니까. 왜 메인 작가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 작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보조 작가가 한마디로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애니메이션이니까. 됐지? 그래서 그. 이 사람들이 만든 스토리 보드를 보면. 마치 생긴 게. 룩라이크 카믹보야. 만화책처럼. 막히지. They are full of sketches. 이 스케치로 착착 차 있는데. 이 스케치가 위치하러 가이드라인.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가 있겠지. 보니 액션, 다이얼, 움직임이나 대화 이래요 그지? 그래가지고 이 두가지 요소, 텍스트 디트리먼트하고 스토리블루즈가 are handed over 수통되지? 건네지는거 아냐? 됐어요? 요것이 art department로 건네지면 됐죠? 어 미술부로 건네지면 이렇게 그러면 그곳에서 미술부에서 됐어? 디자이너들이 만들어내잖아 캐릭터를 그들의 창의성을 이용해서 됐니? 아 아까 사람들이 그냥 스토리만 만들었잖아 요약번으로 적을 그린처럼 표현을 했잖아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캐릭터는 그 다음 사람들이 만드는거지 미술부적 사람들이 또한 그 사람들이 they also designed the background set지 배경 세트도 이 사람들이 디자인을 하는거지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제 그 다음에 once the characters are fixed 이제 캐릭터가 정해졌어요 됐어? 이제 캐릭터가 정해지면 그 캐릭터가 어떻게 되는지 they are created in detail detail하게 또 캐릭터를 그리는거요 they can be either drawn by hand and scanned into a computer 손으로 그린걸 스캔 뜻수도 있고 이해가? 너 스캐닝 뭔지 알지? 손으로 그린 다음에 스캔으로 쫙 이렇게 핸드폰 사진 찍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지로 만들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조각을 해볼수도 있어 3d로다가 이해가? 3d 형태로 직접 만들수도 있다는거지 after that 그러고나면 the characters bones and joints character의 뼈와 관절이 are controlled by a program 프로그램으로 컨트롤돼서 이해가? to move them naturally 좀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거 조정이 되는거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투입된 친구가 누구냐? then the layout artist가 등장해 배치하는 작가가 등장해서 put the characters in the set야 set에서 캐릭터를 이제 집어넣는거지 뭐 they try to find the most effective layout 그들은 가장 효과적인 레이아웃을 찾아내려고 해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게 배치야 배치 배치도 to show the story and emotions of the scene 그 스토리와 그 장면의 emotion을 전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레이아웃을 찾으려고 하는거야 됐어? 자 그러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뭐야? the animator 들이지 그 animator 들이 make가 동사지 the movements and facial expressions of the characters 요게 목적이잖아 요게? movement랑 facial expressions of the characters 캐릭터의 얼굴 표정과 움직임이 이게 목적 뭐잖아? 서로 잘 매치가 되게끔 하는거 아냐? 어? 캐릭터의 움직임과 얼굴 표정이 서로 매치가 되도록 한다는거지 됐어? 이게 make가 사회공사잖아 목적어가 the movements and facial expressions of the characters 이거 두개가 다 목적이잖아 응? 그러고 목적보호가 매치잖아 동사원형 이해갔어? 어? 어 어 어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애니메이터들은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캐릭터의 움직임과 캐릭터의 얼굴 표정이 서로 매치가 되게끔 하는게 애니메이터들의 업무잖아 이해가요? 어 그래서 their goal 그들의 목표는 그들은 누구야? 애니메이터들이죠 뭐 애니메이터들의 목표는 투부정사 하는거다 이렇게 끝나는거 아냐 그리고 투부정사 안에게 또 make가 동사라고 치면 make 목적어 동사원형 또 쓴거 아냐 어? make the characters look as life as possible 가능하는 lifelike 실물처럼 보이게끔 하는거 그게 그들의 목적 아냐 됐어? 자 after the characters can move like living creatures 이제 캐릭터가 마치 생명체로 움직일 수 있게 된 후에는 they need to get shaded 거기다가 이제 get pp도 수정되다 음영처리가 좀 되야되요 그림자도 생기고 이래야되요 색깔 처리가 되야되요 in this step 요 단계로 가면 their specific colors 그들의 특정한 색깔이나 재질 텍스쳐 질감 재질같은거 요러한 것들이 are determined 결정되고 또 applied 적용되겠지 뭐 dedicatedly delicately some selling 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때? natural settings such as light and shadow 빛과 그림자 같은 자연의 세팅이 are added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voice actors 성우 목소리배우 성우들이 스크립트를 녹음을 하는거지 이해가 이해가 after all that work 그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some special effects 특수효과가 are added 추가되는거야 as a final touch 마지막 다듬지로 그러면서 and a single perfect frame of film is produced 완벽한 하나의 영화 필름 프레임 트리 만들어지게 되는거 아니겠냐 됐어? 이해 됐어? 먼저 한번 보죠 오케이 오케이 음 자 그러면 요게 일반